네,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앤발입니다. 오늘의 공포게임은 배드드림 코마 옛날에 굉장히 재밌게 했었던 배드드림 시리즈죠. 그 게임이, 어... 얼마 전에 스팀으로 나왔고 아직은 데모 버전이지만 스팀으로 나왔고, 좀 더 여러가지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제가 데모 버전을 구해왔습니다. 바로 해보도록 하죠. 뉴게임! 또롱! 브리디지, 다리라는 뜻이죠. 이게 보니까 이 다리 구간은 저희들이 깨봤었었죠? 그러고 보니까 뭔가 데모 버전이라서 아직은 새로운 맵이 안 나온건지 한번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레벨을 이렇게 진행하는 것 같은데 어? 여기 방금 누구 있었는데? 보신 분? 이거 아이템을 이렇게 다 보면서 가야돼. 그냥 가다가는 다시 돌아와야 될 수도 있겠... 어, 뭐야? 이거 퀄리티가 이렇게 높았나? 어, 낚싯대 같은 게 있고 어, 나 이메일 처음 해봐. 어, 뭐지? 이 맵? 죽은 새? 건너가지 못하네요, 지금은. 보니까. 왜냐면 지금 끊겨있어가지고, 다리가. 그럼 다시 뒤로 돌아서... 아, 이런 것도 먹어줘야지, 이런 거. 아, 브리지라고 해야돼? 브리... 브리... 브리디지. 그래? 이런 거 조합도 잘해야 된다고요? 어, 아 이렇게 눌러서 쓸 수 있는 거구나. 눌러야지만 쓸 수 있는 건가? 그럼 이거 낚시해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은데. 어, 저거 뭐야? 방금 위에 거? 아, 이거 어떻게 쓰지? 일단 돌아가야 되는 건가? 열쇠 같은 걸 좀 쓰고 싶은데 말이야. 여러분들의 의견은 언제든 환영입니다, 여러분들. 어, 뭐지? 어, 열쇠 갖다 이거를 긁을 수 있는 건가? 잠깐만, 그리고. 돋보기. 오케이. 하나 찾았고. 어? 구겼네? Need any help. Visit us. We will help you for free. 음. 뭔가, 이렇게 도움을 주는 단체가 있나봐요, 하스피럴에. 병원에 가면은 뭔가, 아. 이 지구가, 이 인류들이 망하기 전에 였었나 보다. 다리가 무너졌다. 번개가 친다. 다 충분히 볼 수 있는 것들이죠? Why can we wake up? 왜 일어날 수 없나? 이게 뭔 뜻이지? 어, 아, 나무판자 뜯을 수 있구나. 내 힘이 부족한 건가? 더 강한 힘이 필요한 건가? 아직은 안 되는데? 아, 이 더러운, 요망한 것. 왜 안 되지? 아잇! 버티지 마! 아, 나는, 내가 옛날에 6학년 4반에 줄다리기 하는 애 같네. 야, 그만 놔라. 아잇! 교육이 개때문에 졌었지. 6학년 4반. 자, 일단. 번개는 계속해서 치고. 이 미끼를 여다 꽂으라고? 근데 바늘이 없는데? 설마 바늘 대신 이걸 쓰는 건가? 아닌데? 굉장히 어렵구만. 이 게임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난이도가 좀 높아요. 자. 이걸 봐야, 보고 싶은데? 음. 로스트. 음? 뭔 뜻인지 모르겠어. 잠깐, 이 양말에 뭔가 쓸 수 있는 건가? 망치를 먼저 찾자고? 망치. 망치. 망치가 어딨지? 이 게임에 망치가 있을까? 어! 어! 아우, 뭐야. 이렇게 놀랄 일이 아니었잖아. 당연한 거야. 자, 컨트롤러. 설마. 앙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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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왜 안 가? 앙! 오케이. 어? 접촉사고가 났어요? 설마, 차 키가 필요하니? 그래, 보자. 어? 뭐야? 여기 사람이 있었다고? 아, 이거 음주운전이네. 딱 봐도. 그죠? 그리고 차 키. 오, 좋아. 만능 빠루. 와, 게임, 게임 신기하게 만들었다. 대박인데? 이게 내가 이전에 썼던 다리맵과는 굉장히 달라요. 이거 빠루 갖다 이거 뜯고. 나무 장작을 얻었죠. 음. 나무 장작 갖다 또 뭘 할 수 있을까요? 어이, 깜짝아. 어, 토르? 그, 혹시 토르니? 하, 괜찮니? 너 헐크한테 맞은 거 봤어. 진정하고, 우리 같이 게임하지 않을래? 내가 미안해. 이 지렁이가 왜 있는 거지? 뭐야? 못 가? 아, 갈 수 있네. 뭐야, 애기 소리가 나잖아. 뭔가 이거 만지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. 가지 말도록 하죠. 일단 이쪽으로 못 가는데. 이것 때문에 못 가는 건가? 음. 여기에 술병을 던질 수는 없으니까. 지렁이 먹을래? 아니, 낚싯대 못 만들어. 아니, 애기가 어디서 우는 거지? 도대체? 설마, 너, 애기 아닌데? 아, 애기가 언제부터 있었지? 너 술 먹을래? 아니, 뭔 말이야! 왼파라! 뭐야, 뭘 뽑은 거야? 전선 뽑은 것 같은데? 설마, 이 전선을 저 닦이는 건가? 아! 아, 기분 안 좋을라 애. 아, 망치 없단 말이야! 저기 어떻게 건너! 아, 나 기분 안 좋아! 기분 낙배드하다고! 지금. 뭐야, 이거 어떻게 건너! 빨리 해결 방안을 생각해봐! 허허이! 흐흐흐흫 뭐야? 뭐야, 어떻게 건너! 뭐야, 방금 뭔 소리지? 분명 해결 방안이 또 있을 거야. 누구세요? I need help. 도움이 필요해. 아, 목마르대요. 오케이, 이거 그럼 주자. 여기. 어, 고맙대요. 어, 뭘. 근데 이제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어야지. 아, 한 번에 도움이 더 필요하다는 건가? I have just found the paper. Can you check them for me? 아, 해주기 싫은데. 틀린 그림 찾기 하라는 것 같은데? 자, 확인만 해주, 해주고. 우리 갈 길 갑시다. 제가 또, 틀린 그림 찾기 기가 막히게 잘하기 때문에 이런 건 뭐 식은 죽 먹기죠. 옛날, 학창시절, 제일 별명은 매직아이였죠. 아, 아, 이건 아니구나. 나 이것도 다른 건 줄 알았어. 아니, 좋아. 그 두 쪽에 다 닫아둔 거야. 다 찾은 것 같은데? 이 정도 됐으면은. 더 있니? 더 있다고? 더 이상은 보이지 않는데? 트렁크 위에 뭐가 있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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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다, 다. 아, 다 있다. 오케이. Have you said something about an open car trunk? 오픈 칸 트렁크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... 그런 거 하는 건가? Can you take a look what in there? 그, 자동차 트렁크 있잖아요. 거기 안에 뭐가 있었는지 말해 달라는 것 같은데? 혹은 그 안에 있는 걸 달라는 건가? 아, 뭐야. 여기 있는 거 또 틀린크림 찾기 또 확인해 달라는 거였구나? 오케이. 내가 이런 거 또 잘해. 기가 막히게 찾아주지. 나만 믿으라고. 자, 머리. 그리고. 그리고. 균열. 그리고, 그리고. 그, 그리, 그리고. 그, 그리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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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거. 그리고. 이게 얼룩은 아닐 거야. 이게 얼룩은 아니더라고 보니까. 상자 무늬? 상자 무늬가 달라요?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뭐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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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왼쪽 하단의 상자. 아냐, 이런 무늬 같은 건 틀리지 않아. 구급 상자 밑에 있는 물. 아, 이 조그만 거. 왼쪽 끝에 있는 동전. 와, 이거 어떻게 봤냐? 못 아래. 못 아래? 아, 긁힌. 오케이. 어, 여러분들 잘 아시네. 오케이. 오케이. Your only girl isn't going to do any good. 오케이, 오케이. 고마워. 행운을, 뭐 행운을 빈다. 이런 뜻이겠지, 뭐. Take your clover and leave me alone. 오케이. 다시 주는군요. 고마워. 빠르쳐서. 빠르를 줄 테니까 떠나라고 하네요. 이거 왜 지키고 있냐? 아. 비켜주면 안 되겠니? 배가 고픈 건가? 아, 나 강아지 자식. 넌 내가 언젠가 복수한다. 이 강아지를 비키게 하기 위해서 낚시를 해야 되는 건가? 아이씨, 강아지한테 뭐 줘야 저거 비킬까? 어? 나이스. 오케이, 핵 털었다. 좋아. 낚시반을 걸고. 지렁이 걸고. 낚시하자. 자, 물고기. 머공! 헤헤. 귀여워. 자, 크로우가 다시 얻었고. 이거 다시 연결해줍시다. 와, 이거 확실히 스팀 버전이 나오니까 난이도가 딱 이렇게 하기 재밌게 바뀌었네? 옛날엔 너무 어려운 감이 좀 있었거든요.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. 어, 나이스. 느낌, 느낌 영 좋지 않은데. 아, 뭐야 이거 못 먹어? 이거 못 먹네, 이거 번개때메. 너. 어, 뭐야? 어, 뭐야? 어, 뭐야? 어, 어, 어. 뭐야? 시간이 없다라는건가? 컴백 레이더 돌아온다는건가? 뭔가..뭔가..뭔가..뭔가.. 아..여기까지가 이제 데모 버전인거 같아요 아.. 아 마지막에 그.. 바늘지렁이 나왔을때 너무 놀랬다 지렁이에 젖은가 싶었어요 재밌겠습니다! 여러분들 지금까지 Bad Dream Kermit 데모 버전이었구요, 재밌겠습니다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다음번 정식 버전 나올 때 영상을 볼 수 있으니까요 구독 한 번씩만 꾸욱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